연주경 사회를 맡은 연주경 블레이저의 키테스 박며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이번 연주를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은요. 일반 대중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저희 목과 실리아 곡을 듣기 쉽고 또 편한 곡들로 이렇게 또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연주하기를 특별히 기획했습니다. 하이든의 디베리티 멘토와 피아블라의 리베르트입니다. 디베리티 멘토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즐기며 노는 음악이라는 뜻이 하나입니다. 그래서 가볍고 형식이 자유로운 곡인데요. 또 이 곡의 특징은 테크닉이 쉽고 음악적인 부분들이 쉽기 때문에 음대생들이 목과 실리아 곡을 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모델을 접해보는 곡 중에서 하나입니다. 아마 듣기도 되게 편하실 거예요. 그러면 저희가 하이든과 피아줄라의 곡을 연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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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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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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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